오늘 자유롭게 한 바퀴 돌아봐주시고 AR 한 번 보시고 나서 우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유롭게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설명이 있네. 이렇게 접합한 흔적이 있잖아 이렇게. 제가 봤을 때 이건 본드로 붙인 겁니다. 본드로 붙여서 대단하네. 뭘까?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커넥트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신전한 커넥트죠. 이게 바로 커넥트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우리는 다시 또 여기서 만난잖아요. 당신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발선이거든요. 보이지 않죠. 바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.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. special cœur. 저는 요즘은 직접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. poder기장으로 입을 수 있네. 이것은 테레르트죠. 잘 몰라요. 잘 아는 연결되어? 잘 아는 연결되어. 이거 어디에. 벤가 밑에. 나와요? 아 나 옷을 왜 이거 입고 찍어 하는 거야? 나 쟤 이겨봐 나 나와? 나 나와?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쟤 이겨봐 야 누구? 어디 갔어? 애가 날 보니까 참 기분이 불안해 스캔 비 비 작가님의 작품 클리어링은 18km의 거대한 하율의 음성이 오는 관객의 관점에 따라 위원한 지진이?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? 비치가 비가 막혀 되게 독특하지 않네요 비가? 와 해 비치니까 난리 난다 엄청 멋있긴 하지 엄청 멋있지 않아? 그러니까 해 비치니까 난리 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볼게요 제가 그쪽으로 할게요 기다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비가 비가 한 비가 안 네 이 작품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이래요. 길이가 무려 10만km가 된다고 하네요. 우리 남준형이 좋아하는 감미 작품입니다.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뒤에 건물이랑 그 여러 가지를 되게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크기가 엄청 커서 압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신기하네요. 예술의 세계란 알다가도 모르겠네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현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다. 조금씩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